안녕하세요.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. 성동구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성수수재화 희망플랫폼 1층 전시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재화 및 가죽공예교육생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전시회에는 수재화 및 가죽공예장인을 꿈꾸는 예비장인들이 꿈과 희망을 담아 만든 다양한 종류의 구두, 핸드백, 지갑 등 작품 60여 점을 선보입니다. 작품을 만든 교육생들은 지난 6개월간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했으며 지난 11월 7일 수료식을 끝으로 총 2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. 성동구는 침체된 수재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젊은 장인인력을 육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직영공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년 수재화 20명, 가죽공예 20명, 총 40명의 교육생을 모집 선발하여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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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